출근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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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예쁜데? 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미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회사로 출근을 하고 또 퇴근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퇴근이AU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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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should I just go with the message? but do I need to finalize the page part? yeah, and it'll be really simple.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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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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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퇴근, 퇴근, 퇴근. 저는 류마켓에서 약속이 있어서 지금 가는 중이에요. 퇴근, 퇴근, 퇴근.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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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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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퇴근, 퇴근, 퇴근. 퇴근,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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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너는 너무.. 너무 예쁜 거 아니냐고 숙소 사진 messy 언니, 보여? 배터리 아싸요. 모르게 뭐야? 까만 거 같지만 BRUZ mies 아 이미 머리 있구나 그럼 그럼 눈과 동시로 보니까 보여 보여 까맣지 않아 지금? 마스크가 상당히 잘 가려져 안녕 누구세요? 저요? 저 그냥 친구 그냥 친구랑 밥 먹으러 왔어 아 이렇게 촬영하는 거 처음이야 갈 수 없지? 갈 수 없어 갈 수 없어 지금 제가 없어? 아니 카페도 와야겠네 뭐 먹을래? 라면 No.1 이름을 걸었네 진짜 그치? 아 여기 여기 클래식이 있다 이름을 걸었을 때 클래식이 진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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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떡해 오 되게 독특해 빈틈이 없다 꽉치 하나 감달라 색깔 아니 그냥 이게 뭐지 근데? 여기도 안고 이거 언니 이거 봤어? 숨어고 잤네? 어쩐지 얘는 평범한 거 없어 진짜 독특하다 너무 청소하게 나왔네 너무 청소하게 나왔네 너무 청소하게 나왔네 안녕 스마일? 몸발도가 이거 스마일이다 스마일이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 스마일이 정말 끊겼어 귀엽네 사랑할게요 스마일 언니 이거 눈이랑 입이잖아 눈이 3개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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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눈이고 지금 여기서 약간 덜 웃었어 웃다가 말았어 이거 진짜 예쁘다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나 컵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컵도 느낌있어 고마워 아니야 봐도 돼? 응 봐도 돼 안에 봐도 돼 어? 이중권에 군박싱? 어떻게 많이 샀어? 아니야 두개 샀어 어떻게 많이 샀어? 어떻게 많이 샀어? 바대포장 바대포장 고마워 손주는 버텨 아 오 오 괜찮다 오 오 오 이거 그거 아니야? 아이팔렛트 아니야? 아이팔렛트? 맞아 언니 그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 갖고 틴트를 얻어서 아 진짜? 오 대박 색감 완전 예쁘다 색감 완전 이쁘다 색감 완전 이쁜데? 그치 괜찮지? 진짜 대박 다 되게 매일 잘 쓸 수 있는 데일리어 데일리어 아 아 아 아 아 여기 포장도 예쁘게 해주셨다 응 되게 오래 걸리시더라 표정이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바꿔 저희 맥은 바꿀 수 있으니까 아니야 이거 쓸 거야 이거 쓸 거야 간절한 거야? 어 너가 고른 거니까 헉 맥 중에서 좀 초초하는 거야 응 예쁘지 예쁘지 완전 예쁘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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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완전 예쁜데? 그래? 응 볼라봐도 돼? 응 응 어 진짜 똑똑한 느낌이야 그치 똑똑하지 내가 이런 거 너무 좋아 다행이다 내가 집에 있는 맥이 다 매트지 매트지 어 촉촉한 거 하나 사고 싶은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고마워 아이폰 뭐냐 아이팟 뭔가? 응 나도 여기 처음 봤어 그래? 근데 새로 생겼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하루를 또 다른 브이로그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굿마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상에 뵙겠습니다 안녕